요즘에 바둑바람에 인공지능이다, AR같은 말이 자주 들리죠? 네네, 그래요. 인공지능 때문에 내 직업은 괜찮나 걱정하는 분도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를테면 청원경찰을 인공지능이 뺏어가면 어떡하나 하고요. 네네, 우리 동네 아저씨 중에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은요. 네네. 아이고, 인공지능이 콘크리트에 치겠다고 놔두면 뭐로 군대야? 아이고, 네, 참 그래요. 그리고 군대 가는 거 걱정 말라. 인공지능 로봇 전투병이 해주마. 네, 하지만 애국을 인공지능한테 뺏길 수 없고 우리 청춘 시절은 눈부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난감합니다. 근데요, 인공지능으로는 덤빌 수 없는 일 중에 저는 먼저 이 국악 예술인을 꼽고 싶어요. 인공지능 국악 관인학단 이종일 씨는 상상이 됐어요?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음악은 어떻게 흉내 낼지 몰라도 우리 소리 흉내 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죠. 바로 졌다 하고 항복할 겁니다. 맞아요. 대신에요, 인공지능한테 시킬 일이 좀 있더라고요. 왜? 먼 곳으로 연주 나갈 때 악기 큰 거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요. 악기 들어다주는 일. 그리고 이왕 시킨 김에 운전도 시키고요. 요리 요육은 잘 받으면 라면, 국수 정도는 삼지 싶은데요. 그런 건 괜찮네요. 사람이라야 내는 소리,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또 사람과 사람에게로 번지는 감동과 즐거움. 네, 이게 바로 오롯하게 살려나가야 할 천년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걱정이 또 하나 있네요. 뭐가요? 국장단 정도는 자기가 해보고 싶다 덤비면 이거 어쩐대요? 아, 알파고 고수가 나온다고요? 아, 설마? 잔가락, 옷박, 뭐 이런 거, 글쎄, 알까요? 네, 그렇겠죠.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립니다. 전숙희의 소리로 뱃노래, 자진뱃노래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뱃노래, 자진뱃노래 띄워드렸는데요. 전숙희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문자, 우물정의 03015 신청국과 사연 보내주시면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난애랑! 여보게 광대! 어이! 한강에 봄꽃 잔치가 열린다지. 얼씨구, 뚝송으로 개나리 피고, 반포대교 쪽으로는 유채꽃이요, 여의도는 벚꽃이요, 양화에 장미, 광나루엔 찔레꽃이라. 근데, 한강변에 봄꽃이 아무리 흐드러지게 펴도 나는 못 가네. 어? 그건 또 무슨 소린가? 한강 유람선 타고서 봄꽃 구경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날 텐데. 아니, 왜? 꽃들이 어쨌다고? 찰스 때문에 못 가네. 어? 찰스라면 그 관광 자주 오는 그 젊은 친구? 어, 맞아. 한국생활 영상으로 찍어 올려서 인기잖아. 어, 그래. 우리 집에서도 며칠 지내고 갔고. 근데 나는 한강에 꽃이 피워도 못 가. 아니, 그 무슨 심술인가? 그 찰스 때문인가? 글쎄 그냥 찰스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4만 원이면 될 것을 10만 원이나 받더래. 뭐, 뭐야? 택시비 바가지 썼단 말인가? 나중에 바가지 쓴 거 알고서 찰스가 뭐랬는지 알아? 어? 찰스 개나리보다 노래 졌어요. 이러니 내가 개나리 꽃을 어떻게 봐? 그 참, 서울 관광하다 바가지 쓰고 개나리보다 샛노래다 졌다니. 아니, 그래도 5월이면 찰스가 또 온다면서. 그럼 한창, 한강 장미꽃 밭으로 데려가. 양화대교 쪽에 장미꽃 엄청나게 많이 필 거니까. 한강 장미꽃, 고향 장미꽃 못 봐. 찰스랑 같이는 못 본다고. 왜? 찰스가 또 뭐라고 했어? 서울 명동을 걸어가다가 자그마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대. 아, 그래. 명동에 중국 관광객도 엄청 많지. 그래, 밥을 먹고서는? 응, 밥 한 끼 먹고 오미자 차도 사봤는데. 10만 원이 그냥 홀럭 나가드랴. 그러니 찰스가 나한테. 어, 서울 밥채비, 장미꽃 가실보다 아파요. 아, 이러니. 장미 보면 찰스가 생각나.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한강 장미를 봐? 아, 저, 저, 어. 야, 초라니. 그, 좋은 수가 있지. 아, 좋은 수는. 서울 관광 바가지에 개나리보다 그냥 사안 노랗고 장미 가실보다 그냥 아프다고 하는데. 아니, 저, 여보게. 듣자니까. 앞으로 외국 관광객들 그 바가지 쓰면은 피해보상을 해둔 자지 뭔가. 한 사람당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니까. 바가지 없어 신고하고 찰스랑 보상금 나눠 먹는 거 어떤가? 아, 그럼. 찰스하고 머리에다가 바가지를 쓰고 살라고? 그러면은 바가지 나라의 바가지 친구 아이고 아그라니 개나리를 어떻게 봐 더 샌노란데 네 한강수 타령을 김형님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요즘에 서울관광특구가 확대되면서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부당요금을 신고하면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죠 네네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인데요 외국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 받는 택시도 집중단속하겠다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행 상품을 직거래하는 모바일 관광장터도 만들겠다 또 우수관광 상품을 개발한 관광사에다가는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제일 급한 거는 이 바가지요금을 빨리 깨버리는 거 아닐까요 네네 물론입니다 한국관광과 바가지요금 이게 장미 가시한테 찔린 것보다 더 아픈 상처라면 우리나라 체면 손상 아닐까 싶네요 부끄럽죠 네 자 화초사거리 띄울게요 신영이의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타명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동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간이 최립과 바둑두는 장수고사입니다 네 최립은 조선 선조시대 때 외교 일선에 나섰던 문신이었죠 그 시대의 외교문서가 최립의 손에서 나왔다 하는 말도 있고요 네 그래요 특히 임진왜란 때 최립의 외교활동은 눈부셨는데요 우선 문장의 능했기 때문에 명나라 회원지 고간들도 최립의 글을 보고 감탄했을 정도였거든요 네네 자 최립과 바둑두는 장수 근데요 장수가 바둑판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은 썩 어울리는 그림은 아닌 성 싶네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최립은 그 바둑두는 장수 중국 동진의 사안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립의 나이고 56세 때 명나라 사신으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3년째 되던 1594년이었죠 네네 그때 최립이 해결한 임무가요 명나라 지원군과 식량 지원이었습니다 네네 당시 일본은 남해안으로 밀려나서 그 명나라와 휴전회담을 추진할 때인데요 남해에선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외적 선단을 계속 격파하고 있을 때였죠 네네 명나라는 언제 철수할까 외적 수계들은 이 명나라를 빨리 철수하게 해놓고 재침략을 하려는 그런 상황에 최립은 명나라 주둔 요청과 식량 지원이라는 어려운 외교 문제를 풀어야 했죠 네네 아니 근데 왜 바둑두는 대장군 사안이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최립이 압록강 건너 요동으로 떠나면서 후조 찬판 그 민혁영에게 준 글 보세요 최립이 어떤 각오였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바둑 두며 지휘한 재주가 없어서 부끄럽고리요 군대와 식량을 돌아보니 참담하기 그지없소 네 여기서 최립이 바둑을 두며 지휘했던 사안과 같은 재주가 없어서 부끄럽다는 말을 했네요 네네 사안은 동진의 그 정도 대도독으로 전진의 부견과 싸우게 됐는데요 80만 대군이 몰려온다 그런데 사안의 군대는 8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1의 싸움인데요 사안은 태연하게 장수들에게 이리이리 싸우라 해놓고 바둑을 뒀다는 겁니다 아니 국가의 존망이 걸린 대전투가 벌어졌는데 10대 1밖에 안 되는 군대로 어떻게 작전 명령을 내려놓고 바둑을 뒀을까요 자 전투는 시작됐고 사안의 바둑 역시 싸움 바둑이 한창이었죠 그때 한쪽 부대에서 이겼다는 승전보가 날아듭니다 사안은 계속 바둑을 두고 또 다시 이겼다는 승전보가 날아들었죠 대체 사안은 어떤 작전을 펼쳤길래 10대 1 싸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뭘 믿고 그렇게 태연히 바둑을 둘 수 있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남북조 진서에 보면요 사안이 어떤 작전 명령을 내렸는지 기록하지 않고 확신과 담대함 태연함으로 장수들을 지휘해서 비수대첩 대승리를 거뒀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명나라 사신으로 가는 최립이 태연히 바둑을 두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그 지략과 담대함이 없어서 부끄러웠다 네 그렇죠 큰 나라에 굳신거리며 사정사정하러 가야 했으니까 내게도 사안 같은 지략과 담대한 재주가 있었다면 나도 바둑 한 판 두면서 승전보를 기다릴 수만 있었다면 한 거죠 네 참으로 간절한 염원이었겠군요 네네 확고한 신념과 지략 담대한 기상과 압도하는 기세 자 우리에게도 과연 바둑 두면서 승리로 이끌 인물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최립과 바둑 장수에 대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적벽과 가운데서 주유 격동시키는 데부터 조조 호기 부리는 대목까지를 정권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다실뿐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즐거운 여행 중이신가요 오늘은 특별히 여행 중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행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싶은 승객 여러분은 번호표 저요 저 여기 1번이요 1번 아 네네 구두 벗고 달려 나오신 승객님 발가락 양말을 신으셨네요 아 네 돈 어떻게 하면 돈을 잡을지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특혜도 뺏겼고 기들도 뺏겼고 재판하다 소송비 날렸고요 조사 수사도 그쪽 표만 들어줬고요 아 네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나 뭘 할 거나 어떻게 먹고 사나 고민 고민하면서 네 그래서 체험열차 탔거든요 근데 돈 잡게 해준다면서요 아 말씀 들어보니까요 주로 대기업에다 기술을 뺏기면서 살았군요 그동안 뺏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볼까요? 네 스마트폰 완전 방수 방탄 케이스도 뺏겼고요 기분 전환용 소리친구 아이디어도 뺏겼고 아이들 납치 때 자동 신고해주는 신발 관리미 기술도 뺏겼고 그냥 소송에도 뺏겼고요 아 감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가장 예민해진 감각이 그거 아닐까요? 눈치 눈치는 10탄이겠네요 그죠 그죠? 아 눈치? 아 그럼요 이제 대기업 간부구 눈만 봐도 알고 헛기침 소리만 들어도요 기술공개 소리로 알고요 네네 손가락 까딱까딱만 해도 아 네네 설계도 내놔라 아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자 미천 든든합니다 그 눈치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눈치 콩콩이를 만드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제 눈치를 빼내서 눈치 콩콩이를 만들자 아 네 그건 눈치 못하겠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지껏 당하면서 다져진 그 눈치 감각을 우려내고 빼내서 사람을 척 만났을 때 날 좋아하는지 반기는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무관심인지 척척 알려주는 눈치 콩콩이 어때요? 지금 내놓으면 대박입니다 아이야 그거 그러니까 만나면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무관심인지 또 싸울 사람인지 밀어줄 사람인지 눈치로 척척 알려준다 네네 어때요 개발할 자신 있죠? 그동안 대기업한테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그 내공을 있는 대로 써보라는 거죠 아 예 충분히 눈치껏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요 그걸로 어떻게 대박을 냅니까? 선거철이잖아요 후보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 편이다 아니다 척척 알려줄 눈치 콩콩이 이거 가만두겠어요? 아하 거기다 팔면 대박 네네 당장 눈치 콩콩이 만들게요 당장이요 네네 체험열차 눈치 콩콩이 대박 앞으로 칙칙폭폭 삑삑 네 상암골 상사대학 1부 끝곡으로 가야건병창 장무가를 강은경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보면 아이디어 상품을 정말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죠 네 근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할 때 대기업은 조건을 걸잖아요 납품 조건을 기술을 공개하라고 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대기업의 갑질 횡포인데요 대기업에서 기술을 알았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기들이 버젓하게 만들겠죠 맞아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거시기가 탁 채가는 거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 이제 개발한 중소기업이 그 기술을 찾겠다고 나서면 보복 바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요 소송 들어가면 그 엄청난 소송비 때문에 빚더미에 이렇게 눌러앉게 되잖아요 이래서 머리만 크고 허리가 가늘면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주저앉고 들어눌 수밖에 없겠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범표치 우리 중소기업에도 그냥 따뜻하게 비쳤으면 합니다 네 말로만 상생과 동반 성장 이러지 마시고요 허리가 튼튼하게 되면은 모두 다 다 이렇게 복받는 겁니다 함께 상부상부 좀 합시다 네 상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까지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들이시고 저희는 2부에 옵니다 장보들이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학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네 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학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학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학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학기로 이어갑니다. 우리학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학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문화재청은 중요 무역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로 송병일 씨를 인정했습니다. 은산별신제는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마을사당인 별신당에서 열리는 제사로 백제 군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마을신앙입니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된 송병일 씨는 전통적 의식 절차의 구현과 이해가 뛰어나고 해당 종목에 대한 리더십과 교수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유자 인정을 통해 은산별신제의 전승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항구 달링하버에서 한국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2016 시드니 한민족축제가 현지시각 오는 4월 2일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축제는 전통무대, 열린무대, 한류무대로 나눠 한국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일정이 마련됩니다. 전통무대는 김대균 명인과 줄타기 보존회의 공연, 궁중무, 모듬북, 사물놀이로 꾸며지고 한인과 현지인들이 함께 케이팝 댄스, 태권도 등을 즐기는 열린무대, 그리고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을 비롯한 한류무대가 진행됩니다. 또 규방공예와 전통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공산농요와 국악명인들의 연주가 함께하는 봄맞이 음악회가 열립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179회 정기연주회 봄이 오는가가 4월 7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7호 공산농요 무대와 김일구명인의 김일구류 아쟁산조 협주곡, 영남대학교 최문진 교수의 가야금 협주곡 춘설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전합니다. 공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053-606-619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곽수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곽수은의 전통음악 프로젝트 공연이 4월 7일과 8일 오후 8시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펼쳐집니다. 영남대학교 국악과 곽수은 교수는 2007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데뷔한 뒤 지난해 KBS 국악대상의 전체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첫날인 7일에는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연주하고, 4월 8일에는 서울대학교 이지영 교수의 양금 연주와 함께 가진 회상을 선보입니다. 공연 문의는 휴대전화 010-3211-144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신화역사공원에 제주의 신화와 전설을 소재로 한 탐방로가 조성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오는 6월까지 총 3.2km의 탐방로를 조성하고, 제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돌담길과 전시 문화공간, 그리고 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탐방로 쉼터 내에는 조형물이 설치되고, 도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사진전 등이 개최됩니다. 또 탐방로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신화전설 이야기와 전통문화, 먹거리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 국립고공박물관이 여러 지역을 직접 찾아가 조선 왕실문화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서울·경기지역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과 협업으로 선보이는 궁중무용은 궁중무용 춘행전에 관한 수업으로 이뤄지고, 서울 도봉구, 경기도 양주시, 일산동구 보건소로 직접 찾아가는 왕실 태교 교육에서는 조선왕실의 태교를 비롯한 출산 문화를 배우고 아기용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해당 지자체와 보건소에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공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헬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경상남도 하동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하동 읍내에서는 봄나물 잔치가 열린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읍내 장터와 공설운동장 일대까지 하동 봄나물 잔치에는 북적북적한 인파가 몰리고 또 나물로 비빔밥 만들어 먹는 그런 정겨운 자리 함께하는 모습 자주 볼 텐데요. 네,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하동 읍내에서 열리는 2016년 봄나물 잔치 마당에는요. 풍물패 공연과 마술, 무용, 노래자랑 무대도 마련한답니다. 네, 하동 시장 1원에 열리는 봄나물 잔치로 들썩일 하동. 전통시장 하면 하동 화개장터 아닌가요? 그렇죠.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기도 한 하동 화개장터도요. 4월 1일부터 본격 개장된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요. 지난 2014년 화개장터에 불이 나서 놀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침내 새롭게 단장한 화개장터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장터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화개장터 복원 사업을 1차, 2차에 걸쳐서 마무리한 건데요. 4월 1일 오후 5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지역의 초청 인사와 관광객, 군민이 한데 모여서 새롭게 단장한 화개장터의 문을 여는 날이죠. 네, 4월 1일이 또 하동 벚꽃축제 개막일이기도 하거든요. 화개장터 개장에 맞춰 함께 열리는 하동 벚꽃축제도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이날 행사에는요. 7080 콘서트며 각소리 공연, 하동 청소년연의단 하울림의 터울림 공연 같은 식전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하네요. 네, 4월 1일 오후 6시에 화개장터 개장 축하식이 열리고요. 장터를 관람하면서 기념식수도 하게 되는데요. 화개장터 화재 이후에 목조 건물이나 기화집 장옥 5동을 먼저 지어서 옛스런 모습을 되살렸고요. 네, 지난해 4월에 1차 개장하고 이번에 총 마무리를 지어 2차 개장을 하면서 초과장옥 5동과 기화장옥 1동을 추가로 지어서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에 화개장터에서 봤던 그 대장관도 다시 복원했고요. 문화다방과 전망대도 따로 만들었다고 하죠. 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문화관광형 장터로 거듭나게 된 하동 화개장터. 새로 단장한 장터에다 김동리 소설 영마의 무대였던 것을 재현한 옥화주막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화개장터와 가까운 쌍계사 칠불사. 화개개국으로 연결되는 관광길목 역할도 하게 될 화개장터인데요. 청정지리산과 섬진강에서 나온 야생차도 나오고요. 지리산 터덕과 둥굴레, 오미자, 천마 같은 수많은 약재도 나오고요. 또 하동이 자랑하는 먹거리 있어요. 참계, 재첩, 장터국밥, 묵두요. 이 화개장터에서 맛볼 수가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요 속의 노랫말처럼 없는 거 말고 다 있는 영호남 화합의 장터.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하동 화개장터가 완전 새롭게 열리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수현의 소리로 성주풀이 띄웁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심화전 얘기 가운데 한양 시객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심화가 온다는 소리에 한양 시객들이 술렁된 얘기 만나보실까요? 시풍류를 좋아했던 만남과 갈천이가 심화가 들었다는 청강이 얘기를 하면서 한양에 온다는 심화 청강이 소문에 한양 시객들이 들썩거렸으니 갈천이 여보게, 여보게 온다네, 와와와와 아이고, 누가 상대할 건가? 심화 청강이가 온다지 뭔가 뭐야? 심화 청강이가 온다? 누가 그러든가? 갈천이, 갈천이가 그러는데 한라산 같던 청강이가 온다지 뭔가 여보게, 박두 어서 선수들을 내세워야지 가만, 갈천이라고? 에이, 그 사람 입만 살았지 믿을 게 뭣돼 갈천이가 만당한테 들었다는데 믿을 게 뭣된다면 만당을 깔아뭉개자는 소린가? 여보게, 박두, 자네 그런 거야 지금? 아니, 뭐야? 만당이가 그랬다고? 그럼 허언이 아닌데 여봐, 이생 그, 갈천이가 뭐라고 하면서 그러든가? 하하하, 그러자 말이야 한라산 같던 심화 청강이가 거기서 저 중국 철강성에서 왔다는 장길이 심화가 든 안탕을 납죽하니 그냥 눌러주었다지 뭔가 장길이 심화가 들어온 그 안탕을 눌렀다니 아니, 그렇다면 그, 이, 그 한양 시객들이 어찌 나설고? 에이, 그림이 나오지 에이, 나왔을 거야 자자자자 오류객사에서 만났다 치세 그러면은 한양 명기 호란이도 나올 거고 채희랑 뭐 다들 줄줄이 나올 테고 시계나 짓는다는 사람도 나올 건데 그 자리에서 심화 청강이한테 꼼짝을 못하면은? 뭐지, 한양을 들어서 받치는 격이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되고 말고 근데 이생, 그 청강이한테 든 그 심화가 누구녹신이라든가? 응, 그렇지, 그렇지 나도 말이야 그게 궁금해가지고 갈천이한테 물었지 그랬더니 이 갈천이 그 작자가 하여튼 모를 듯한 말만 해 대참 내가 아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원 이보게 이생 그 청강이 속에 든 심화가 누군지를 알아야 응대를 허지 응? 그 한란에선 그 안탕이 장길 심화란 걸 어찌 알았다든가? 응? 만당이가 그랬다네 응? 천강이가 한라산에서 안탕이 건넨 시 몇 구절을 받자마자 장길이 들었구나 장길아 이렇게 불러대니 절강성에서 왔다는 안탕이 그냥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고개를 쑥 내리 숙이면서 철을 했다네 오호, 그 절강성 안탕을 한눈에 알아봤다니 그 천강이가 대단하구만 아니, 그럼 이잝길 정도 섬치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 대박도 이잝길 정도라니 지금 한양에서 당나라 이잝길만큼 잘 짓는 사람이 누군데 이잝길 정도 소리야 그냥 그나저나 우리 이러다가 청강이한테 한양을 바칠 건가? 최이사람 같으니라고 한양을 바치기는 만당이랑 갈천이 만나보라고 해 술상이야 그럼 몇 번이면 술술 나오겠지 그리고 그 옆에다가 최이정도만 붙여주면 자정 종소리 울리기 전에 다 나올걸 응?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기가 또 그냥 참 그럴 차라는가 아, 그래? 그런데 말이야 만당이랑 갈천이가 훌쩍 세 따지 뭐인가 그것들이 뭘 알아도 아는 모양인데 야야야, 혹시 말이야 만당이 그 작자들이 심화를 잡을 사람을 찾아 나선 거 아닐까? 작기는 누굴 찾아? 글쎄 모르지 뭐, 청강이보다 더 센 심화든 사람이 찾아올지 아이고, 그래도 한양판 깨지는 거지 가만, 천강이보다 센 심화라면 그 혹시 매월 넋신 들었거나 돈 넋신이거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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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도 못한 난설 심화 가던 사람이라도 끌어오면 아이고, 어째 되겠는가? 막 나온다, 막 나와 매월 땅이고 돈이고 막 나와 아니, 근데 여보게 그 난설 심화는 누구 말인가? 에이, 참, 허란 서른 말일세 남자한테 난설은 심화가 들어가지고 저분, 먹을 칼리다 난구는 시를 쓰시지요 아, 이러면은 아이고, 교양 있는 그 난설은 혼대기 그 한양 바닥 달아 빠진 그 사내 육신의 기웃거릴까, 원 그나저나 말이야 그 한양의 천강이 오면 누가, 누가 나서서 상대할꼬? 이생 자네라도? 뭐? 나, 나, 나? 아, 아니, 누구 칼떨어지는 꼴을 볼 건가? 네, 각시조 봉황 대상을 김호성의 노래로 음미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심화전 얘기 가운데 한양 시계 글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마침내 심화 천강이가 한양을 온다 소문이 퍼졌군요 네, 한라산에서 중국 절강성 안탕선인을 눌렀다는 심화 천강이가 한양에 온단다 그러니 누가 나설 것이냐 네, 그때 서로 궁금했던 것이 과연 누구의 시혼백이 들어온 것이냐 그런데 그 부분은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만당과 갈천을 통해서 알려진 이 심화 가든 천강이가 한양에 온단다 자, 과연 그 뒷얘기는 어찌 될 건지 여러분 네, 뒷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 풍류국장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벗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의 국악을 사랑하는 벗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벗님들 찾아나선 상한골 상사디아의 김정균 작가 오늘이 246번째인데요 창원의 고영웅님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오늘은 창원에서 올라오신 판소리와 춤을 사랑하시는 고영웅님 반갑습니다, 고영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국악 친구 따라서 올라오신다면서요 어디, 어디, 서울이 아니라 안산 남도 소리해라고 네 그 소리 도반님들이 계셔가지고 항상 그분들을 보러 오죠, 제가 그 천리길을 아무리 그 소리 도반이 좋으셔도 그렇지 어떻게 창원에서 가끔 안산 올라오는 걸음을 어느 정도 한 달이면 한 두 번씩 하시나요 예, 횟수로 따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요 네 안산에 남도 소리뿐만 아니라 아주 경기소리로도 활동 아주 폭넓게 하고 있는 우리 국악을 아주 정말 그 잘 펼치고 있는 그런 고장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우리 것 좋아하시는 연조로 따져 올라가다 보면 아마 옛날 얘기로 또 올라갈 겁니다 예전에부터 좀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죠 좋아하고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집도 가출도 한 번씩 했었고 그랬어요 고향이 어느 쪽이셨는데요? 고향이 친정이 김제예요, 전라북도 김제 그런데 방금 가출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옛날에 그 시절에는 이 창곡단이 많이 활성화돼 있을 때니까 소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자리를 옮기면 따라서 따라서 이제 가곡했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친정엄마가 와서 잡아가고 예,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예, 소리가 좋아가지고 이제 창단 들어오면은 구경 가시고 소문난 아주 명창분들 많이 봤을걸요 기억나는 분들 계신가요? 예, 제 기억으로는 어렴풋이 김소희 선생님 같기도 하고 오정수 선생님도 같기도 하고 박규희 선생님도 본 것 같고 네,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 생각하면 아 그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공연 끝난 다음에 거기 극단을 따라갔어요? 공연 끝나고 나면 그분들의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숙소가 있으면 그 숙소에 가가지고 그 부엌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소리 듣고 예, 그런데 다시 이사를 가면 또 그분들 모르게 또 따라가고 예, 그랬었어요 그럼 따라가는 도중에 이제 친정엄마한테 붙들려 가기도 하고 예, 아마 이 추억만 가지고 본다면 고영웅님은 국악을 하셨어야 될 분 같아요 글쎄요, 그럴 것 같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한으로 좀 남아있겠죠? 김지 생활 때는 그러면 배우거나 그렇게 풀어본 적은 없으셨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친정 아버님께서 부르시면 따라서 부르고 아, 아버님이 소리를 좋아하셨던 모양이군요 네, 친정 아버님이 소리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따라 부르고 박을 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양덩이 갖다가 이렇게 치고 그때 아버님 애창곡 아련하게 기억나나요? 예, 그때 친정 아버지도 쑥대머리를 하신 것 같고요 예, 또 남도 미녀 중에 세타령이라는 것 삼을 삼진 나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좀 한 대번씩 하시고 그거를 저한테 좀 한 번씩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제 김지엘에서 아버님 통해서 우리 국악물이 슬슬 좀 들었고 이제 창극단 때문에 소녀가 꿈을 아주 잔뜩 품었는데 그건 이제 결국은 못 풀고 예, 그 꿈은 이제 좌절됐죠 이제 어머니께서 그냥 만료를 하시니까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진주가 저희 애가집이었는데요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를 친정 어머니가 진주 애가집으로 보낸 것 같아요 진주 애가집에서 아마 16살부터 생활한 것 같아요 아, 기억이 그렇게 나요 아마도 어머니 봤을 때는 이 딸이 언제 바람이 나도 국악 바람이 나겠다 이제 어머니는 그러셨거든요 그런 걱정이 있었겠죠 진주로 보내자죠 그런데 진주에 와 보니까 진주는 또 소리 하면 또 진주더라고요 거기다요 네, 그런데 진주에서는 이제 친정 엄마의 그런 부담감 없이 이제 살짝살짝 더 다닌 것 같아요 아하 네, 거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주의 촉솔로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기약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기억에 그러면 그 시간은 이제 외숙부님들한테 이제 어디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꼭 거기를 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지는 않아서 듣기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결혼해서 더더구나 더 쉽지 않았을걸요 우리 국악하고 가깝게 하기가 그렇죠 이제 결혼을 거제도로 했어요 더 멀리 가셨네요 네, 거제도 총각을 만나가지고 거제도를 가니까 정말 거기는 국악의 오지죠 네, 아무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하는 사람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속만 더 타죠 이제 네, 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마음이 많이 아팠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배울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고용욱님이 찾아서 배우는 방법이라고는 하나밖에 안 남았겠네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럼요 그때 테이프가 있었죠 지금도 그 집에 가면요 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네, 테이프를 듣고 많이 공부를 했죠 아, 세상에 네 결국은 테이프 이제 우리가 녹선생이라고도 하고 테이프는 그걸로 배우셨다는 건데 잠깐 그럼 우리 고용욱님 여기서 애창곡 한번 자, 고용욱님이 예전에 테이프 듣고 배우셨다는 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타루비 네, 신청가 중에 타루비 네 네, 잠깐 저희들이 듣고 가겠습니다 그때의 여신봉사는 출천대효 딸만 잃고 멋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아, 좋지 큰 건 부지러워 지낼 적은 봄이 가고 봄이 가고 여름이 됐니 녹음 방초 시절이로 봄이 아, 좋지 và 좋지 산천 원 적자 가은 뒤 울소리만 저량 거네 네, 우리 소리 좋아하신 고용욱님의 심청가 중에 타루비 대목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선생을 찾아서 배울 수 있다면 참 좋은 복이고 선생을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없으면 테이프라도 듣고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 얘기입니다 우리 고용님께서 그때 당시에 테이프 듣고 배우신 소리가 어떤 소리셨어요? 그때 당시에 배운 소리가 처음 대면한 소리가 쑥대머리였어요 누구 걸로 아셨어요? 그때 쑥대머리가 임방울 선생님 그걸 한 구절 한 구절을 테이프를 듣고 따라서 다 하셨어요 그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전하신 곡들은 어떤 곡들로 떠요? 그 다음에 도전했던 곡이 천연가 중에 옥중가라고 있어요 김소희 선생님이 들으셨던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제도 생활하면서 한 곡씩 한 곡씩을 테이프를 듣고 해나갔네요 그런데 그 곡들이 장단이 과연 맞는지 내가 듣기에 어떤지 그런 건 어떠셨어요 그때는요? 그때 당시는 장단이란 자체를 제가 잘 몰랐으니까요 몰랐는데 요 근래 와서 안산 서회장님하고 도반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 장단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걸 처음 접해본 거죠 정말 부끄러웠어요 테이블 듣고 공부를 하면서 나 딴 애는 잘 한다고 했는데 박이 안 들어가니까 또 틀리니까 그래 이제 한참 동안 의지소침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런 자신감을 안산에 오면서 안산 도바님들하고 안산 서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좋아서 배웠던 소리를 이제 여럿이 같이 부르자면 약속이라는 건 서로 장단이 약속이거든요 그게요 그 약속 속에서 소리 갖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홀로 즐겼던 세월을 이제는 여러 소리 친구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마침내 장단 벽을 이제 넘어였던 거군요 그 넘은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 어떠셨어요 수정을 할 때 남까지가 말하자면 다 자라서 이렇게 굽어질 대로 굽어진 나무를 다시 펴기도 하고 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소리가 어떠셨어요 소리가 오래 묵은 소리를 장단으로 다시 교정할 때 그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께서 수정하고 잡혀주시는 게 이렇게 환청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혼자 이제 다시 거제를 가든가 창원을 가든가 해가지고 혼자서 거기서도 혼자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 하다 보면 틀리는 부분을 제가 잘 이렇게 기억을 해가 가도 연습을 하다 보면 옛날에 제가 했던 그 습관이 나와요 나오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환청이 들려요 선생님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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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들려요 선생님이 들려주신 목소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잡아가고 그래도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 소리 부원님들이 옆에 도와주시고 또 잡아주시고 같이 또 소리하시고 그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춤도 따로 공부를 하셨다면서요 그 춤 공부도 역시나 독공하셨나요 네 춤도 이제 살풀이 테이블 듣고 이제 거제에서는 TV 화면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춤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춤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동네 잔치 때마다 3월 3짓날 7월 7석날 백중날 이럴 때는 치골이니까 많은 잔치를 하죠 그러면 이제 사회활동이라고 거기 이제 분여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있으면 모여가지고 한 대목씩 하고 또 추기도 하고 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어르신들 즐겁게 해주는 목적이니까 네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지금도 가끔은 주변 분들을 위해서 동네라든가 이런 데서 창원에서도 가끔은 그런 자리 마련하시나요 네 춤이나 소리나 네 창원에서는 지금 4년째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러워요 이제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찾아다니면서 그래 이제 단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봉사를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생일잔치라든가 황급잔치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가면 과자 사 먹으라고 봉투 조금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죠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게 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경남 정다운 문화예술단이라고 있고요 창원에서 예 창원 동그라미 음악 봉사단이라는 거는 이제 그건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이제 소녀 시절 때 그 꿈꿨던 것들 사실은 지금 풀고 계시는 것하고 똑같이 없을 거예요 풀고 있다고 봐야죠 네 내게로 온 것들을 아주 정화수처럼 맑게 맑게 그렇게 또 또 받쳐서 남에게 소중한 그런 것으로 선물할 수 있다라면 그거 더 없이 큰 공덕사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도 창원하고 안산 오가시면서 우리 소리와 춤으로 주연 분들한테 그렇게 소리뽕 나눠주시고 즐거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 번님들 오늘은 창원의 고영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심청과 가운데서 탈후비 대몽을 김현수의 소리와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억순아이 아아아 분야 회장 억순인데요 저 거시기 어지간히 급한 일 손봤으면은 마을 대표 음식인 장군 밥상을 끝장을 봐야 할건디 아니 어째들 이렇게 조용하다요 아 쫓아있으면은 우리 마을로다가 관광객들이 몰려올건디요 아니 장군 밥상 천년 밥상 내놓자 하면서 이어 억순이 혼자 어쩌라고 이런다요 아야야 억순아 아니 삼동아잼이 온다고 히었고 봉알매도 오시고 포도기 그 당숨거도 온다고 히었은게 재료 준비하면서 지둘려 보란 말이요 어메 어저께도 그랬는디 오늘도 그 소리요 아니 창포리서 장군 밥상 묻고 기운났다 창포리 뽕잎 칼국수 개안 하더라 그래 놓고는 어째서 그냥 소식이 없어 손맞춰 온 아짐들 아 나 혼자 어쩌라고 아이고 아이고 저기 말이야 억순아 근디 말이야 뽕잎 칼국수는 말이야 그만저만 하다 싶은디 말이야 그라고 장군 밥상 천년 밥상은 부담지럽지 않겄냐 무엇이요? 아이고 이장에 요라고 좀 싫었기는 이왕 줄라면은 확실하게 배부르게 허고 맛있게 험서 기운 팍팍 느껴지게 허자 장군 밥상 천년 밥상이 딱이다 해놓고선 아니 인자와서 뭔 딴소리요 아야야야 억순아 딴 것은 몰라도 말이요 천년 밥상은 백년으로 깎는 것이 어때요? 그 백년도 감지덕 쩔 일인디 천년 밥상 험께 와 막 그거 먹으면 그냥 천년 산다는 것이요 뭐시요 그냥 부담스럽지 않뇨? 아따매 참말로 그냥 손에 기운 빠지게 하네 천년 전에 그 나물 그 참기름 그 송이버섯에다가 착착 한 숟가락 걸쳐가지고 입이 쫙 부러지게 먹고 붉건 솟구치는 힘으로 산에도 가고 아니 그 천년 밥상이 고라고 그냥 부담스럽소 아야야 억순아 그러니까 요새 백세 백세 그러니까 백살로 깎고 말이요 거시기 그 장군 밥상도 얼른 들으면 양푼이나 바가지에다 그냥 이만하게 주는 밥인가 할 것 아니요 그냥 먹기도 되냐 질리면은 어쩔 거냐 말이요 그렇다며 아 그러면 장군 밥상은 뭐라고 하고 잡은디 포졸밥상? 졸개밥상? 아이고 장군같이 기운 쓰게 해주겄다는데 나 안해 복천이 삼촌이 포졸밥상 해보시어 아야야 억순아 아이고 그래야 또 우날 동네 손맛하면 억순이 니가 1등이잖이요 아 그러면 말이요 천년 밥상은 절반만 깎자 이? 한오백년 밥상으로 이? 울래? 아 그나마 장군 밥상은 복천이 중대장 밥상으로 하자는 것이요 무엇이요?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유산가를 김애란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요즘 각 지역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지역 먹거리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데요 네네 억순이 동네에서도 봄철에 찾아올고 관광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뿌심한 천년 밥상 장군 밥상으로 내놓은 모양이고요 근데 복천이 삼촌은 그게 부담스럽다고 깎자고 그러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한오백년 밥상 중대장 밥상으로 아이고 복천이 삼촌 그래갖고 장사 태겄어 이따 그라면 말이요 대장군 밥상으로 아 천년 밥상도 반난년 밥상으로 통 크게 갑을 재보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무슨 밥상 무슨 밥상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대통령 밥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영의정 밥상 대통령 밥상 이런 거 있어요 진짜 그래요? 잡숴보셨어요? 아니 못 먹어봤어요 저기 강진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 밥상 이런 게 있대요 우리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거 먹으면 대통령 될 것 같은데요 자고로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철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면 그게 바로 보약이고 맞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는 척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정말 가셔가지고 먹거리도 좀 많아야 되고 놀거리도 풍부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봄날에 정말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선정해서 흡족한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상한골 상사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자 상태r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